한 장씩들 더 하고 가야지 하장님 지금 시간도 늦었고 아까 송년회 때 술도 많이 드셨는데 좀 쉬시죠 무슨 소리야 여기서 송년회 마치면 아쉬워서 안되지 오늘이 12월 31일이야 마지막 날이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들어와서 한 장씩들 더 하고 가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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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들 있어 아주 다 들어오니까 좋네 근데 사실 이렇게 연말 마지막 날 이럴 때 다 같이 모이면 연말에는 댕딱 한번 해야 되는데 댕딱이 뭡니까 댕딱 몰라 제아의 종소리에서 댕 이거 몰라 댕딱 연말에 이렇게 하는데 댕댕댕 연말에 이렇게 하면 댕딱 가만 써봐 그럼 뭐에다가 한 잔 해야 되나 이거 저기 과장님 네 죄송한데요 저 마누라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이야 빨리 가봐 들어가 들어가 생일이면 가만 써봐 과장님 저도 사실 애가 아파가지고요 애가 아파? 네 장 가러 갔었구나 어 그래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오 애가 아프면 가야지 그럼 가만 써봐 과장님 어? 저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그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밤새 한 잔 한다고 그러더니 아 과장님 제가 새해는요 그 대신 제가 과장님이 밤새도록 순환장 하겠습니다 아 뭐 새해는 그런게 아니고 난 괜찮아 약속 새해는 제가 꼭 밤새도록 마시겠습니다 새해는? 예 알았어 그럼 안 좋으면 들어가야지 새해는? 아 예 아 빈잉이야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새해니까 한 잔 하는가? 예? 약속대로? 예 한 잔 하겠습니다 아 그래? 예 아니 방금 전에 한 약속으로 그래 올해 또 이렇게 지키는 거야 아 좀 거냐 새소장이야 가만 써봐 그럼 우리 둘이 오붓하게 아 이 새우도 데리고 하니까 케이크 딱 사가지고 초라도 하나 이거 한번 해야지 아유 아유 지금 시즌이라 케이크 파는 데도 없어요 그런가? 다 팔렸나? 아 그럼요 지금 사러 가려면 막 돌아다녀야 되고 밖에 되게 추워요 아 그래?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마누라한테 사오라고 아 그러시죠 아유 사모님 왜 시키세요 아유 왜 시키는 게 아니라 아 좋아해 야밤에 돌아다니는 거 아유 그 산보하는 거 좋아한다고 아유 조금만 기다려 편하게 아이 그저 아이 괜찮아 아하 저기 여보 있잖아 저 케이크 좀 사갖고 와 이 양반이 정신이 있어 없어? 밖에 추워 죽겠는데 이 시간에 무슨 케이크를 사와? 아하하 그렇지 아유 내 정신 좀 봐 그러면 케이크 좀 해줘 뭐 케이크는 그렇게 먹고 싶냐? 아니 누가 내가 먹고 싶대? 병철이가 먹고 싶대잖아 병철이가 어? 다른 놈들은 그냥 새해라고 알아서 눈치껏 가는데 병철이 이 자식은 케이크에다가 그냥 밤새도록 술이나 퍼먹겠다고 이러는 생각을 안 하잖아 이 병철이가 아우 아우 듣기 싫어 나가 나가 나가라 그랬어? 너 지금 나 밀었어 지금 어? 뭐 케이크 자기 마누라는 설거지하고 빨래하느라 손이 다 부르텄는데 아유 또 말을 그렇게 하면 내가 미안해지는 거 아유 손이 부르텄어 그럼 탕 탕 더 여보 재준순 애자로 살며시 와라보 순개 한 해 동안 고생했어 발 잡고 뭐 하는 거야 아유 깜짝 아유 발이 그렇게 생겼어 아유 아유 미안 너 맨발로 비명밟았니? 아우 왜 이런 냄새 나나 발이 아유 여긴 에이 잠깐 К에이크 금방 사가지고 온대 아형 아유 병철이가 먹고싶을 테니까 밸에 프리나 게 뛰어갔다 올게요 아유 아하하 아 sorted churches 자のは 양치질 좀 해보고 올게 어 양치질이요? 아유 난 그냥 그냥P 조금 칼을 dür테니까 imply 금방 오셔야 될 거 아유 다이어 나도 섹 Zus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빙칠이 왔구나 그래 편하게 계속 놀다가 아버님 영어 단어 공부하시나봐요 근데 이게 뭐라고 쓰여있는지 안보여요 뭐라고 쓰여있는거야 이거요? OK요 K? 아니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OK OK 금방 사올게 아니 아버님 밖에 추워서 안돼요 그냥 제가 이 옷 입고 다녀올게요 이 옷 다려달라고? 다녀올게요 아버님 금방 다려줄게 다리는게 아니라 다녀올게요 아버님 아니 병철이 옷을 다려야 돼 아니 뭐예요? 아 병철이 옷이 많이 구겨졌구나 다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분무기가 어디 있어 아니 괜찮은데요 아버지 이거 입에다 이렇게 마시셨다가 이렇게 푹 하세요 분무기가 없어 자 푹 하세요 아버지 푹 하시라고 아니 얼굴이 아니고 옷에다가 푹 하시라고 아버지 아 절약하게 내 이 옷을 하고 있다 아니 내 이 옷이 아니고 이 옷에다 푹 하시라고 하시면 돼 아니 아버지 거기가 아니라 아우 진짜 불편해